나한테 제일 효과적이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목도리 도마뱀.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운동 그때 신혜령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. 내가 최고야. 오트게더라고. 오트게더? 네, 오트게더. 이것만 해, 이것만. 이것만? 아, 좋아요. 파이팅! 가볼까요? 액션합니다, 그러면. 눌러, 눌러. 발 잡으시고 시작! 아, 제가 채원님을 보면서 해야겠네. 그러니까, 이렇게. 아, 자세히 재밌어. 저거 봐, 노홍털씨 못 따라오잖아, 지금. 맞아요, 진짜. 못해, 저거. 채원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. 나는 잘해.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, 자수도 좋아요. 가볼까요? 네! 오! 오, 대박! 행복해, 행복해, 행복해. 오! 조금만 더요. 바로 가야 될 것 같아. 시작! 어? 왠시 있으면 기껑질 끼우고? 할아버지, 할머니도 춤을 춰요. 아, 이거. 야, 이거 미치겠네, 이거? 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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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손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. 레디! 액션! 아, 이게 좋다. 아, 이게 나타나지. 그니까! 약간 이 날은 더 힘들었던 게 언덕을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걸 하고 있었어. 어,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. 잘하신 거예요. 네. 야, 나 일찍 오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정말 좋네. 햇사람이면서. 이게 해피파트에서 되게 뛰어야 뭔가 운동을 한 것 같아요. 아, 좋다. 근데 영상 보니까 갑자기 운동하고 싶어지지 않아요? 어, 그래요, 네. 집에서 트레디맨 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밖에서 땅을 치면서 뛰니까 엉덩이가 확 올라가더라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좋다. 야! 살 빠진다!